포잉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슴뽀서니 BJ의 포영댕입니다. 곧 10만이 되는 뽀얀는 뽀서니 채널의 두 번째 이벤트를 시작할 건데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총 59개, 문화상품권 50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. 렛츠고! 에서 만난 부부인청 몰카가기 어 라젠카 부르면서 싸우자 우리. 랩앤라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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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고민은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. 와이프하고 랩 동아리에서 만났어요. 동호회 거기서 만났는데 와이프가 랩하고 발라드 쪽에 빠졌더라고요. 랩하고 발라드 쪽이요? 네. 그래서 그런지 지금 와이프가 저한테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자고 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좀 어떻게 해야되나 혹시 그러면은 네 자기 누구랑 전화해 해봐 아 지금 뒤에서 얘기하고 있어갖구나 아 예 저도 같이 다행했어요. 네 좀 하셔도 되는거죠? 네 지금 랩앤라님은 취미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 네 저는 락이 좋거든요. 시원시원하고 아 자기도 락하는거야? 아 조용해봐 네 제가 제 와이프하고 제가 락을 한번 뽐내고 싶은데 안하겠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노래하는거요? 어 어 노래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노래를 한곡만 그러면은 짧게 간단하게 불러주실 수 있나요? 그러면은 자기 뭐라고요? 오 좋아요 자기야 라젠카 한번 하자 오케이 좋아 라젠카야 자기 라젠카 부르는거 보고 나 좋아했잖아 자기야 자기가 하는거 좋아 하 라젠카 괜찮을까요? 라젠카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짧게 아무거나 해주시면은 괜찮을거 같아요 예 자기야 잘해야돼 오 조용해 여기저기 하나는 가자 아 진짜 저거처럼 잘해야돼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악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진돌력 단식은 하늘을 가리며 자... 불러봐보자 멸망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곳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접었나 내가 계속 한 거야 먹더라니까 여긴 내가 잘 어울려 검은 태양만이 아직 눈물 흘릴 뿐 마지막 한 글귀가 숨을 둬 아 이 노래 진짜 잘한다 말라버린 후에 남은 것 내꺼야 여기는 내꺼야 야 시끄러워 우리 부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 부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진단다 진단 이해안 대피에 조차 지키들질 없이 허공에 흩어진 남은 것 역시 우리 만나 뭐? 라즌카 세이브 생 Abi 세이브 라즌카 세이브 라즌카 세이브 아 아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J 뽀뽀뽀 뽀연욱입니다 아 아 아 아 저 우리 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J 뽀뽀뽀 뽀연욱 이라고 하고요 그 뭐지 조금 행복하게 자기가 잘해야되요? 자기가 잘해야되요? 오오 조용히해 남자인지 모르셨어요? 남..아 여자 아니셨어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